성경이야기 저는 그리스에요 오늘은 제가 성경이야기를 읽어드릴거에요 제목은 The First Christmas Gift The First Christmas Gift 이라는 이야기에요 읽어드릴게요 엔젤 게이브리엘은 마리아에게 너는 아이를 가질거에요 물어봤어요 내가 결혼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혼이 너에게 너는 아기를 가질거라고 말했어요 마리아는 그의 믿음 천사가 마리아에게 너는 아기를 가질거라고 말했어요 근데 마리아는 잠깐만요 어떻게 의결이 안냐고 말했어요 근데 천사는 하느님의 힘으로 할거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마리아는 천사를 잊었어요 세상에 네 어르신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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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우? 구우스뉴이 유라는 다이아몬드를 받았어요 마리아가 조셉에게 말했어요 요셉에게 근데 안 믿었어요 하고 그래서 꿈속에 나타나서 천사가 마리아가 말한게 거짓말이 아니라고 했어요 마리아가 낳은 아기는 하나님 아들이라고 할거라고 했어요 하고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고 했어요 네 네 스위스트 스멜링 어스터라는 다이아몬드를 받았어요 몇 년이 지났어요 그럼 베틀레헴 조세프의 hometown 정부에서 계산을 계산하며 정부에서 그 길을 마리아가 낳은 아기 준비했을 때 음 음 그래서 내 아기 낳으려고 베들렘으로 가가지고 가려고 있어요 그 뭐 한 시간 동안 애기들이 이 사진을 찍었어요. She told Mary she was going to have a baby. 이 본인이죠. 베텔랑에 있는 어떤 호텔은 아닌데 이렇게 잘 수 있게 이렇게 하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가 다 꽉 차가지고 마곡관에서 얘기를 나왔어요 그 밤에 먹자 듣지 양을 치고 있는데 뭐지 갑자기 천사가 와서 전사가 와가지고 베텔랑에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고 했어요 그래서 마곡관은 거기서 태어났다고 했어요 맞다 맞다 베텔랑은 베텔랑은 음, 갑자기 천사들이 하늘을 꽉 채웠어요. 음, 그래서 하늘을 꽉 채웠어요. 주변에서 눈을 부 proof. 저기 천사들이 있었는데 보이자 여러분. 진짜로 가보니까 거기에 마곡만에 진짜 애기에 누워있었어요 새로운 애기가 양들도 못 그렸다 시뻘즈가 봤을 때 도움이 들어가지 않고 막 기쁘게 소리치면서 모든 사람에게 새로운 망태가 왔다고 알리면서 갔어요 아프다 다 시뻘즈 쇠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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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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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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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moo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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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하아 2200영이 좋아요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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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이걸 없애야겠어요. 여기 염수도 있고, 닭도 있고. 강랑이도 있고. 이거 어떻게 될까요? 얼마큼 많아질까? 왜 깜짝 놀리는 걸 그랬지 뭘까요? 고양이 게스트 가볼까요? 네 오늘은 인다 비긴 아니구나 오늘은 다른 거 읽었죠? 네 오늘은 The first Christmas gift The first Christmas gift 이런 이야기를 읽어봤는데요 재밌었나요? 캠도 다음번에 재밌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안녕 안녕 네 네 네 네 네